자 except를 보실까요 첫번째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 외에는 두번째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라는 점만 제외하면 뭐뭐라는 것 외에는 일본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치사냐 접속사냐의 차이만 있고요. 세번째 접속사로 쓰여서 그런데 그렇지만 다만 이런 뜻으로요. 예문을 보시면요. we work everyday except sunday 우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합니다. we work everyday except sunday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때 except는 그렇죠 전치사 i didn't tell him anything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tell him anything except that i needed the money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거 외에는 이때는 접속사로 쓰였죠. except 다음에 절이 왔습니다. except that i needed the money 의미는 1번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i'd buy a set of furniture 나는 가구 한보를 사고 싶다. i'd buy a set of furniture except i don't have any money 그런데 그렇지만 다만 역시 접속사인데요. 내려가시면서 그렇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except i don't have any money